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트브가 평소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일상회화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lean towards 자 일단 lean towards 이것도 괜찮고 lean towards 이렇게 s를 빼고 써도 괜찮은데요 둘 다 맞아요 It's just a matter of preference 내가 단순히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가 이거에 따라 다른데 일단 오늘 저의 영상에서는 lean towards 이거로 들어가 볼게요 자 lean 이라고 하면 몸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lean towards 라고 하면 뭐뭐 쪽으로 뭐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선택지 쪽으로 마음이 기울다 어떠한 쪽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몸 마음을 lean towards 뭔가에 관심이 가고 뭔가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lean towards 여러분 lean towards 이거 평소 정말 자주 쓸 수 있어요 어떠한 선택이 약간 set and shown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음 그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 좀 더 관심이 가 그쪽 선택의 가능성이 더 높아 얘가 lean towards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이라 물어봤을 때 상관없는데 어쨌거나 파란색 쪽으로 내가 더 마음이 더 기운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근데 파란색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간다 파란색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I'm leaning towards the blue 또 I'm leaning towards option 2 음 option 2로 마음이 좀 가는데 I'm leaning towards option 2 I'm leaning towards option 2 이것도 괜찮고 I'm leaning towards option 2 이것도 괜찮아요 I think it'll be better in the long run 오늘 생각엔 option 2가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 I think it'll be better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I'm leaning towards option 2 또 누군가 미팅을 하고 나서 I think she's leaning towards a yes 제 생각엔 그녀가 yes 쪽으로 그러니까 응 그거 할게 yes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걸 하겠다고 yes라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I think she's leaning towards a yes yes와 no가 있다면 yes 쪽으로 몸과 마음을 기우는 거 I think she's leaning towards a yes she just needs a little nudge nudge 라고 하면 팔꿈치로 쿡쿡 지르는 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nudge 이거의 뜻은 강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선택을 유도하는 거 음 저쪽으로 가 약간 이렇게 nudge maybe he just needs a little nudge nudge 이것도 되게 예쁜 표현이죠 강압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으로 유도하는 거 she just needs a little nudge 내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팔까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파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I'm leaning towards selling it I'm leaning towards just talking now 여러분 lean towards 이거 회사에서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I lean more towards Sarah's thinking Sarah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Sarah가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 이런 식으로 누구의 편을 좀 들어줄 때 누구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줄 때 이때도 I lean more towards Sarah's thinkin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lean 기대다 이거 우리가 중고학교도 다 외웠잖아요 근데 기대다 lean 이거 평소 쓰시나요? 아니 이 기대다라는 단어는 물론 you can lean on me 나한테 기대도 돼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하지만 하지만 솔직히 you can lean on me 이거를 평소 그렇게까지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lean towards 뭐 어떠한 의견, 생각, 관심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다 이 lean towards 이거는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에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확실히 정 붙여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표현도요 제가 미드나 영화 볼 때 엄청나게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overlook 자, overlook 이런 단어를 보면 솔직히 어려운 단어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일상이나 회사에서 이 단어 평소 쓰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도 평소 실제 쓰지 않는다면 뭐 그거는 뭐 거의 모르는 단어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overlook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족한 점이나 실수를 눈감아 주다 약간 못 본 척 지나가 주다 얘가 overlook 영령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to forgive 뭔가를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or pretend not to notice something 또는 뭔가를 인지하지 notice하지 알아채지 못한 척 해주는 거 걔가 overlook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overlook 이게 되게 너그럽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표현 같다고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잘만 쓰면 예를 들어 상대가 sorry about the type error 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해요 sorry about the type error 그랬을 때 I know it was a last minute ask last minute ask last minute 이라고 하면 막판에 닥쳐서 에휴 못하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충분히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막판에 닥쳐가지고 요청 부탁한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I know it was a last minute ask I can overlook it Don't worry about the language barrier I can overlook that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I know you're going through a rough patch rough patch 너가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 I know you're going through a rough patch So I'm willing to overlook your tardiness 그래서 tardiness 너가 늦은 거 너의 지갑 내가 못 본 척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럴 마음이 기꺼이 있어 I'm willing to overlook your tardiness 여러분 tardiness 외에도요 I'm willing to overlook your mistake 이렇게 mistake 요거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상대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뭐 매번 이렇게 봐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거죠 but don't make a habit of it 그래서 2번은 그냥 overlook 이렇게 넘어가지고 눈 감아 주지만 이렇게 지각하고 실수하는 거 don't make a habit of it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습관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don't make a habit of it I hope you don't make a habit of it It's hard to overlook a mistake like that We can't just overlook that 그래서 어떤 부족한 점이나 실수 같은 거를 그냥 눈 감아 주다 못 본 척 해주다 요 뜻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뜻 못 본 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빠뜨리고 넘어간 거 간과하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간 거죠 영영사전도 나와 있어요 to fail to notice 뭔가를 알아차리는 걸 실패하는 거 못 보고 넘어가다 어떠한 부분을 빠뜨리다 간과하다의 overlook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가격을 약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정말 중요한 key factor 핵심 요소인데 또 저는 못 보고 넘어가다 이 간과하다의 overlook 이걸 보면 I'm sorry I must have overlooked that part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must have 라고 그랬으니까 뭐뭐 이미 틀림없네요 약간 가볍게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넘어갈 때 I'm sorry I must have overlooked that part 제가 그 부분을 못 보고 넘어갔나 봐요 빠뜨리고 넘어갔나 봐요 간과했나 봐요 I must have overlooked that part I must have overlooked this 또 누군가가 뭔가를 정말 꼼꼼히 보는 거예요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꼼꼼한 thorough You're being very thorough 되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네요 You're being very thorough 그때 Well, I don't want to overlook anything 뭐 하나라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요 I don't want to overlook anything 여러분 우리가 예문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예문을 되게 많이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 표현하고 확실히 정 못 쳐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단순히 뜻만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확실히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라고 자, 그럼 예문 하나만 더 We shouldn't overlook the fact that the first option cost more 첫 번째 옵션이 더 비싸다는 그러한 점 그러한 사실을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We shouldn't overlook the fact that the first option costs more 이렇게 강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줄 때 그때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점도 잘 기억해줘야 된다 잘 고려해야 한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lean towards 그리고 overlook 이 두 가지인데 마지막 표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서 넣었어요 우리끼리 말인데 나는 더 저렴한 걸로 좀 마음이 가 자, 마음이 간다고 했으니까 lean towards 이건 당연히 생각나고 우리끼리 말인데 자, 여기서 우리끼리 말인데 어떤 표현을 쓰실 건가요? 자, 물론 between us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끼리 말인데 우리 또 off the record 이거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between us 이거는 생각하시는데 off the record 이거는 또 잘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녹음기를 끄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말인데 off the record, I'm leaning towards the cheaper one 난 저렴한 것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 마음이 기울여져 off the record, I'm leaning towards the cheaper one 또 뭐 동료나 친구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나서 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Oh, that's off the record, by the way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비공식적으로 우리끼리 한 말이야 That's off the record, by the way That's off the record, by the way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off the record, she's been overlooked for promotion for years 여러분, 여기에서 overlooked 요거의 뜻은 뭘까요? 자, 일단 우리가 앞서 overlooked 했을 때 뭔가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다 또 뭔가를 실제 못 봤을 때 overlook 이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자리나 직책 요런 거에 있어서 누군가를 고려하지 않을 때 그냥 고려 대상으로 아예 삼지를 않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때 그때의 overlooked, 요것도 자주 쓰여요 그래서 off the record, 우리끼리 말인데 she's been overlooked for a promotion 진짜 수년 동안 그녀는 승진 대상에서 overlooked, 고려되지 않았다 she's been overlooked for a promotion for years she does not deserve to be overlooked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I'm tired of being overlooked it's like people don't even know I'm there 진짜 사람들이 나를 appreciate 나를 고마워하거나 나의 진짜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있는 둥 하는 둥 이렇게 그냥 overlook 하고 넘어가는 게 정말 tired of, 지긋지긋해, 진저머리가 난다 I'm tired of being overlooked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If you ever feel overlooked again, I would hope that you can come to me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 구슬의 욕심이 꽉 찬 것 같은데요 구슬의 욕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은 진짜 여러분이 확실히 100% 여러분들 표현으로 만들어주려는 그 정도로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아 구슬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overwhelm, 벅차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저 표현 되게 중요하나보다 아 근데 괜찮아 중요한 표현이니까 분명히 구슬이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줄 거야 이렇게 조금 마음 편안하게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